5월 기준 충북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충북 반도체 수출은 8억 8천만 달러로 지난 2018년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월간 수출의 기준으로도 역대 네 번째 호실적입니다. 충북 대표 수출 분목인 반도체가 반등을 넘어 성장 가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입니다. 5월 충북 전체 수출은 22억 2천만 달러, 수입은 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2%와 18.6% 감소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16억 달러로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커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5월 충북 수출을 받쳐준 품목은 반도체와 컴퓨터, 화장품 등으로 1년 전보다 두드러진 실적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양극재 같은 정밀화학원료, 2차전지, 태양광 등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충북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세계 시장의 구매력이 점차 살아날 것으로 보이면서 불황형 흑자 기조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한편 충북 2대 수출국은 여전히 중국과 미국이 차지했고, 대만과 태국은 반도체와 김수출 호조로 충북의 신흥 수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시재비 최연석입니다. 한편 어제 충북 전역에 발효된 호우특보는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방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록을 기원하는 어바나트 전시회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울산시는 회색빛 공업단지에 문화와 예술을 결합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UBC 배대원 기자입니다. 시트지를 뜯어내자 고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계적인 그라피티 아티스트 존 원이 울산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작품입니다. 울산시민 190명의 얼굴이 한데 모였습니다. 프랑스 사진작가 출신 JR의 작품으로 울산의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란고양이 무슈사로 유명한 토마비유가 지난 3월 울산의 초등학생 200여 명과 함께 제작한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어바나트 분야의 유명 해외작가 8명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가 오는 10월까지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사실상 어바나트의 시초라 여겨지는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기 위한 겁니다. 반구천 암각화야말로 우리 어바나트의 가장 오래된 선사의 기원이고 흔적입니다. 이런 역사적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 울산이야말로 한번 어바나트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특히 이번 전시회는 산업도시 울산을 아름다운 예술 도시로 탈바꿈하려는 울산시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전시를 계기로 울산의 공단 곳곳에 예술 작품들을 접목시켜 색다른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시는 SK이노베이션과 현대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아트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공단의 문화와 예술을 입히기로 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바나트 작가들이 작품으로 뒷덮이면 그 자체로 세계적인 볼거리가 될 것이고 또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예술이 녹아들면서 울산이 진정한 문화 도시로... 울산의 회색빛 공업단지가 문화와 예술을 만나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단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 가족 상담을 운영합니다. 그동안 교사 심리 치유 지원 서비스가 교육활동 침해로 상처받은 교원에 대한 사후 지원 중심이었던 반면, 이번 가족 상담은 교사의 삶 전반을 돌보는 예방 중심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충청북도가 7월부터 충북평일 숙박지역상품권 페이백 사업을 추진합니다. 평일 도내 공공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는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공공야영장, 한옥체험장, 자연휴양림 39곳입니다. 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사람 모두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은 가구당 연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희망자는 내일부터 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후 서류를 발송하면 됩니다. 단양군이 전문설비기술자로 구성된 생활불편처리반을 가동합니다. 서비스 대상자는 단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며, 주택 내 전기수도 등 소규모 수리와 정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단양군청 민원과 생활불편처리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충북 기자협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난 영동군 노근니에서 역사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기자협회 등 전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근니 평화상을 수상한 MBC 김인성 기자 특강과 토론회, 노근니 사건 현장 탐방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노근니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군이 쌍굴다리 밑에 피신해 있던 민간인 수백 명을 무차별 사살한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13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0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대정호법 청주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보인 모습은 자신의 죄책을 숨기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어느 정도 중한 것인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주 봉방동에서 동호회원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과 세종은 오늘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고 낮부터 흐린 하늘을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다시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 31도, 충주 세종 30도 등 29도에서 31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CJBAI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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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